5세대 이동통신인 5G 다운로드 속도가 전국에서 인천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5G 이용자들은 비싼 요금에 비해 품질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입니다. 신종환 기자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상용화된 지 5년. 4세대인 LTE보다 더욱 빠른 다운로드 속도가 강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서비스 품질평가 지역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가 전국 평균 939Mbps를 상해하는 1115Mbps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강원도 1000Mbps를 넘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5G를 이용하는 인천 시민들은 속도 체감이 어렵다는 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웅기 의원은 지난 7일부터 3주간 인천시민 372명에게 5G 다운로드 속도 측정 결과를 받아 취합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 지역의 5G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608Mbps. 과기부 측정 결과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체감속도와 정부의 조사 결과가 다르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5G 이용요금 인하 등을 포함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